안녕하세요. 저는 기타 치고 노래하고 작곡도 하고 그렇게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정석훈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 정석훈으로 나온 개인 앨범은 아직 한 곡도 없는 상황이고요. 방송 대작년에 슈퍼밴드2라는 프로그램에 기타리스트로 출연을 해서 더웰즈라는 밴드로 한 1년 정도 활동을 했었고 그 전에는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올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제가 대학교 가고 나서부터 5년 정도 활동을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제 이름으로 된 앨범은 많이 없지만 저의 기타가 들어가 있는 곡이나 앨범은 조금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원하게 된 동기는 주변에서 원콩쿨에 지원했던 친구들도 많았고 주변의 권유를 받아서 저도 알아보고 참가를 하게 되었고요. 방송 출연이나 음악을 계속하면서 저의 음악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조금씩 많아지면서 뭔가 정석훈으로서 할 수 있는 음악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팝적인 사운드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런 사운드를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래의 내용에 대한 거는 거의 대부분 저의 개인적인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사를 쓰다 보니까 대부분 좀 희망적으로 흘러가는 편인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뮤지션이라면 대부분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적대님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해외에서는 밴드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1975나 The Bamps라는 밴드도 되게 좋아하고 Belly라는 밴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 경연을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귀한 시간을 내셔서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씨나 저를 응원하러 와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긴장해서 지금 땀이 굉장히 많이 난 상태일 겁니다. 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무대를 보여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곡은 노던 라이츠라는 곡이고요. 잊혀져 있던 꿈을 찾아가보자. 이런 내용의 곡입니다. 지금까지 정석훈이었습니다. 이제 무대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기타리스트 정석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긴장이 풀렸어요. 저는 기타리스트로 오래 활동을 하다가 제 노래를 하고 곡을 쓰기 시작한 지 사실 얼마 안 됐는데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이제 노던 라이츠라는 곡이고요. 오로라를 이제 노던 라이츠라고 부르는데 어릴 때 꾸던 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른이 되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꿈들을 다시 찾아가보자 라는 내용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써본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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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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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저 그런 얘기를 하던 우리를 상상해 내 마음 어딘가에 버려져 있지 혼자선 꺼내보지 못했을 뿐데도 너의 말 한마디에 다시 뛰고 있어 나는 우리를 상상해 다시 오지 않을 것만 같아 우리 몸은 that will never come again 우리 기억 속에 잊혀질 수 없게 가자 Just see the horse and light 내가 너의 꿈이 되어줄게 가까이 가보자 우리 손을 꼭 잡고 마침 내 그토록 찾아왔던 꿈이 앞에 있어 둘을 뺏겨서 난 너를 볼게 내 꿈은 너니까 아무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해 동원의 시간 속에 멈춘 것 같아 이 길의 끝에서 우리 함께 일 수 있을까 난 너를 상상해 난 너를 상상해 다신 오지 않을 것만 같아 난 너를 상상해 다시 오지 않을 것만 같아 가자 난 너를 상상해 난 너를 상상해 난 너를 상상해 난 너를 상상해 내가 너의 꿈이 되어줄게 가까이 가보자 우리 손을 꼭 잡고 마침내 그토록 찾아왔던 꿈이 앞에 있어 눈을 뺏겨줘 눈을 뺏겨줘 눈을 뺏겨줘 난 너를 볼게 난 너를 볼게 내 꿈은 너니까 내 꿈은 너니까 감사합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네요 네 노던 라이치 라는 곡이었고요 다음 제가 들려드릴 곡은 Another 13 Days 라는 곡이고요 곡은 제가 좋아하는 향수 이름을 이제 따서 만들었는데 좋아하는 향을 지나가다가 마치면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운명처럼 누군가를 만나게 되거나 뭔가 그런 일들이 생기고 유명에 관한 생각을 하다가 써본 곡입니다 아 근데 이 부분 제가 튜닝을 다시 해야 돼요 제가 어제도 이걸 연습하다가 줄이 끊어졌거든요 항상 이걸 하다가 끊어졌는데 오늘은 안 끊어졌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볼까요?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아멘 Another 13 days before I met you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던 자구렁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를 알아보게 된 거야 언젠가는 일어났을 일이야 anywhere and anytime Another 13 days before I met you Would you leave in pain that never happened Could you leave my pain that never changed it 우주 속에 헤매다가 Another 13 days before I met you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익숙한 향기는 내 맘을 들뜨게 해 우린 차고 넘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를 알아보게 된 거야 언젠가는 일어났을 일이야 anywhere and anytime Another 13 days before I met you Another 13 days before I met you Would you leave in pain that never happened Could you leave my pain that never changed it 우주 속에 헤매다가 Another 13 days before I met you Another 13 days before I met you Would you leave in pain that never happened Could you leave my pain that never changed it 우주 속을 헤매다가 Another 13 days before I me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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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번 2023년 논쿵글 첫 번째 공동 우승자 정석훈 님입니다 나와주세요 소감을 한마디 좀 해드릴까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정말 예상을 못했어서요 일단 여기에 서게 된 것도 정말 영광인데 이렇게 우승을 하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음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같이 공동 우승하게 된 분은 나기철 님입니다 노래할 때보다 더 떨리는데 네, 감사합니다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좋은 음악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념 촬영이 하나 있으니까 이거 지금 바로 진행하면 될까요? 네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 쪽으로 오시죠 네 2023년 원콩쿨 공동 우승 정석훈 님과 나기철 님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 번 이제 내려놓으셔도 되고요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시 한 번 두 분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원콩쿨 2023 공개 경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함께해 주신 관객분들과 온라인 시청을 통해 따스한 응원을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원콩쿨에 참여해 주신 아티스트 분들 수상하지 못하신 분들도 미 발매 곡들 지속적으로 저희 민트 페이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향후 브라이트 앨범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대에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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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